다른 이유 있죠. 주선생님 작은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잖아요. 다른 이유 있어요. 똑똑하셔서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님 서연이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건지. 둘 다 같네요. 그런데 보건쌤도 시나푸드 손자잖아요. 이강우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상황 아닌가? 보건쌤 부모님께서는 우리 서연이 쉽게 오케이 하시겠어요? 내놓은 자식이거든요. 네? 전 포기했어요, 부모님을. 문맥이 앞뒤가 안 맞는데? 천하의 한국대 의대도 그거는 약하구나? 야! 야! 이쪽이야 이쪽! 이쪽으로 쭉 가면 육상부실이야! 어? 어. 저러다에 잡지 잡어. 어? 어?